네 오회장입니다 9020 제품 hpa 에서 이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 가지고 쓰는 기기를 무력화 시켜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펌웨어 업데이트 안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펌웨어 확인하는 방법은 느낌표 정보가 뜹니다 펌웨어 버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버튼이 홈백 홈백 버튼에 있는 게 있는데 위치를 대략 알고 싶을 때는 요걸 눌러주세요 누르면은 요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면 안 되구요 눌러서 없어진 다음에 이게 나와요 눌러서 활성화 되어 있는거 요 4개를 비활성화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되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빠져나오면은 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지 기기가 암원체입니다 업데이트가 안되고 여기까지 펌웨어 방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ubscribed 가스관보구 될 거 같은데 two 으 으